저는 복싱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행히 가요. 저는 복싱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싱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의사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국으로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오늘 태국인,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감 좀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신나게 즐겨주셔서 진짜 저도 무대에서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와주신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무대에서 더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도 제 기분이랑 똑같죠?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컨텐츠가 다행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감사한 점을 잊기 때문에 그들이 다행히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애말도 안전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애말도 안전하게 됩니다 저는 애말도 안전히 이랬어요 감사합니다